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국내의 국책연구기관은 물론이고 국내 기업연구소들도 앞으로 경제에 대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는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사실 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대개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망치에 손을 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전망치가 발표가 됐을 때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계산을 하고 적정 수준에서 숫자에 마사지를 한 다음에 내놓기가 일수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들로서는 지식인들의 경우에는 자기검열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관들도 더 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9월 17일 날 국제금융센터는 해외 유수의 해외투자은행들, 국외투자은행들의 올해 한국경제의 전망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그런 수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우선 뚜렷한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5월 말에는 2.3%였습니다. 6월 말에는 2.2%였습니다. 7월 말에는 2.1%였습니다. 8월 말에는 2.0%였습니다. 매달 0.1% 정도 하락의 원샘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아마 10월 달에 들어가면 평균치가 1.9%나 이렇게 아마 하락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들은 특정 시점이 되면 수정치를 내놓습니다만 해외투자은행들은 시시각각으로 본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수정치를 발표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아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일종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경제상황은 시간이 가면서 날로 악화되고 있다 주장이 아니고 그냥 해외 9군데의 투자은행들이 발표한 결과치를 보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 9개 기관 가운데서 2%대 초반을 전망한 기관은 3군데밖에 안됩니다. 바클레이즈가 2.1% 크레딧 스위스가 2.2% BHSBC가 2.3%에 불과하고 나머지 6개 기관은 모두 다 1%대 성장률을 이미 예고했습니다. 이들 기관 가운데서도 일찍부터 한국경제가 1%대 성장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기관은 노무라 정권입니다. 1.8%입니다. 그 밖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9% 시티은행의 1.8% 골만삭스 1.9% JP모간 1.9% UBS 1.9% 이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참조로 국책영주기관의 전망치를 최근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2.6에서 2.7%에서 하향 이동시켜서 0.2%를 내린 다음에 최근에는 2.4에서 2.5%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원래 2.5% 연초 대비 지금은 2.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6%에서 2.4%로 하향 이동시켰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에서 2.1% 유일하게 한국의 기관 가운데서도 1%대 전망치를 내놓은 기관은 한국경제연구원이 2.2%에서 1.9%로 수정해서 최근에 내놓았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같은 해외투자은행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성장 전망치는 솔직한 가짜가 아닌 진짜 전망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 없이 이루어진 솔직담백한 전망치다. 이것은 9월 16일 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전망치들입니다. 한국경제가 갖고 있는 외부적인 도전과제 이외에 내부적인 도전과제 가운데 어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최고 결정권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문제의 인식은 잘못된 처방을 낳고 잘못된 처방은 시속하도록 유도하는 일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외투자기관들의 전망치를 보면 결국은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훨씬 더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1%대 성장치도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살림살이를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